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1에서 24장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들어가는 이야기로 초안지의 항우와 한신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항우 같은 경우에는 한신과 싸우다가 한 번 패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죠. 그러나 한신은 가난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과 좌절들이 있었지만 그 역경들을 잘 극복해서 한나라를 세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한번 가지고 가봤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다윗이 한신과도 같이 그렇게 어려움과 역경을 많이 겪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사울과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에서의 차별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울 같은 경우에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실 그 뒤에 얼마의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죠. 고난의 시간이 없었어요. 광량의 시간이 없었어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좋은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이었죠. 십몇 년간. 그것도 한나라의 왕이 죽일 걸 작정하고 십 년간을 쫓아다녔는데 영원케 살았죠. 그 이야기가 오늘 21장부터 해서 쭉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고난 이야기가 오늘 21장부터 시작인데 다윗이 살아남으려고 정말 멸시와 천대의 수치를 다 모욕을 당하면서 오늘 보면 미친 척도 하고 정말 오만짓 다 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 저 양반은 너무 살아남으려고 그래도 사람 명예가 있지 어떻게 적군한테 가서 자기 몸을 그렇게 의탁하고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실 것 같지도 않고 왜냐하면 생명을 사랑하는 것의 첫 번째 시작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라는 겁니다.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수수의 삶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발부둥 쳐야 돼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자 그런 얘기로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21장부터 다윗의 광야 생활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21장 1절 보면 이제 지난 어제 요나단과 결별하고 이별을 하고 21장 다윗이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그래서 이제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 노브는 제사장 마을이 있는 곳인데 아히멜렉 가서 밥 좀 달라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진설병밖에 없다. 6절 보면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요 앞에서 물려낸 떡 이건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떡을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준 거예요. 사실 21장 오늘 21, 23, 24장까지 쭉 가는데 쭉 이어지는 이야기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생명. 다윗은 또 자기 자신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 있는 이야기로 시작했고 아히멜렉 같은 경우에는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아히멜렉에 대한 이야기도 신약성경에 나옵니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설병을 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은 가두왕, 가두왕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죠.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이 행동은 족군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하는 이 행동은 살려고 했던 짓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라 하면 안 된다. 그럴 수 있다. 오히려 이렇게 수치와 모면을 당하면서까지 살아남으려고 했던 그의 모습은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22장부터는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생명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22장에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 사람, 사울과 도액입니다. 그래서 22장 6절 보면 사울이 노베 찾아가요. 노베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너희들 왜 그랬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애돔사람 도액 구절을 보면 그때 애돔사람 도액이 일러바치죠. 사울에게 일러바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도액에게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85명을 죽여요. 18절 보면 애돔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애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에 살고 있는 짐승들과 남녀의 아이들까지 다 죽입니다. 도액이. 도액이 애돔사람인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안 듣죠. 제사장을 죽일 수는 없다.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돔사람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2장에 나오는 사울과 도액이 두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이방인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애돔사람 도액과 그렇게 무자비하고 무생명, 그렇게 생명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정말 무자비한 그런 사람들 바로 사울과 도액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과 사울을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3장에 가보면 또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조죠. 계속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23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벗어서 블레이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장마당을 탈취하더라. 그래서 와서 이제 곡식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블레이셋 사람들이 쳐들어 와가지고 그일라 주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죠.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을 하라고 그러는데 다른 이제 함께하고 있었던 그 다윗의 사람들이 안됩니다. 저기 가면은 우리 코가 속자인데 우리가 가서 뭘 저 사람들을 구원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했죠. 그래서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합니다. 이런 게 나중에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한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그 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이러한 대조는 진짜 왕이 누구냐? 왕좌에는 사올이 앉아있지만은 진짜 왕은 다윗이 아니냐? 왕이 할 일이 뭐예요? 백성들을 블레이셋 손으로부터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때 당시 하나님의 사람에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의 할 일 아닙니까? 그걸 이제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사올은 끝까지 14절 보니까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고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올이 매일 쳤대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느냐? 사올은 백성들을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다윗 생명 뺏기에 지금 혈안이 돼 올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약한 자들을 교합하고 그리고 압지당한 사람들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살펴봐야 될 마지막 본문 24장에서 둘이 만나죠. 엔게디 굴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엔게디 굴에 꼭 가게 돼요. 거기 가보면 다윗이 숨을 공간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24장 3절 뒤에 보면 사올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뒤를 보러 들어갔다가 똥사로 갔다는 거예요. 사올이 똥사로 들어갔는데 마침 그 굴에 다윗과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 주신 기회다 죽여라 이렇게 부추기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그는 요아의 기름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기름부음 받은 자를 목사님에게 적용해서 목사님 욕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적용하고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신적 적용이에요. 이때 당시에 기름부음은 왕입니다. 왕 왕 말고 다 적용해버리면 안 되는데 목사님들이 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24장 17절 보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사올이 한 말이에요.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릅두다. 그러면서 사올이 막 울어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널 어떻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짓 맹세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 당시에 감동을 받아서 울어요. 그러면서 사올이 다윗에게 맹세하라. 우리 가문은 네가 죽이지 말고 남겨둬라. 그러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결국 오늘 보는 본문은 되게 명확하죠. 계속 대조해 가면서 다윗은 생명에 속해 있는 사람 그리고 사올과 그 나머지 악한 사람들은 반생명에 속해 있는 사람 결국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편에 서는 거예요. 생명의 편에 서는 거고 사랑의 편에 서는 거고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리스오인들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하신 일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못 박으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유대인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서신 거예요.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세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잡아 죽였으면 좋겠지만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선으로 그들의 얼굴을 뜨뜻하게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세상에 참 살다 보면 악한 사람도 많고 또 선한 사람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그 악한 사람들 하나하나 우리가 다 대적하고 싸우고 그러면 우리 영혼도 망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정말 악을 대학해서 복수하려고 하는 내 손으로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참 어리석은 마음들 주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서 오히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정말 우리가 생명의 편에 선한 방식으로 악을 부끄럽게 만드는 악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정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멘